내가 준 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울리는 벨소리에 잠이 깨내 흐르르트자마자 옆치만 확인을 해 엄마 오랜만이다 요즘 뭐해? 갑자기 네가 좀 보고 싶네 내 암 음악은 나 크게 뜨고자 할걸 다른 목소리로 웃음 파일걸 잠깐 보는 것도 불안해 기다려봐 엄마 믿고자 다 잡은 말이 흔들리고 있어 또 바보처럼 이렇게 서 있어 왜 내가 이러는지 이러는지 미련하게 그 손을 잡고 있어 다 잡은 말이 흔들리고 있어 닮아서 널 붙잡고 서 있어 네 볼에 눈물을 닿고 널 안고 있어 오늘도 흔들리고 있어 또 다시 반복되는 일상왕을 알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너라는 고개를 들어봐는 진심을 말해 Man I'm not to do no more A.O.T.K 돌아버리겠네 어떡하지 미련이 남아 없지만 돌아갈지도 몰라 물론 이렇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 내 맘에 시켜 내게 정말 구차하게 굴해 잊히겠어 의미했어 다짐했던 마음은 침이 됐어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다잡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또 바보처럼 이렇게 서 있어 왜 내가 이러는지 이러는지 미련하게 그 손을 잡고 있어 다잡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닮아서 널 붙잡고 서 있어 네 볼에 눈물을 담고 너랑도 있어 오늘도 흔들리고 있어 왜 나를 떠나서니까 지겨웠어 너무 쉽게 날 차버렸어 왜 이리 바보 같은지 맘에도 없는 네 얘기를 다시 됐고 있어 다잡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달면서 널 붙잡고 서 있어 네 볼에 눈물을 닦아 널 안고 있어 오늘도 흔들리고 있어 내 품 안에 들어와 네 향기는 많다 널 안고서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네 정정이 흘러 그때 네 전화가 울려 여보세요 미지아 어디야 잠깐 방금 옷에 네 남자였지 아니 이 시간에 왜 남자가 전화 오지 뭐니 아니 내 눈을 피하지 말아봐 좀 이따 전화 끊고 나를 얘기 좀 해